네 여기는 지금 선단 IC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고속도로 입구인데 지금 우측편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이건 뭐 여기 단속한다는 표시도 없고 단속한다는 표시도 없이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. 함정단속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. 함정단속에 이건 한정단속 지금 함정단속하는걸 촬영을 하니까 애들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단속한다는 표시도 안세워놓고 지금 함정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고속도로 가시면은 통사처벌 돼요 아시겠죠. 고속도로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나도 취재를 해야 되니까 아니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한다고 표시도 안세워놓고 안세워도 돼요. 그런 식으로 함정단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. 톱말을 세워놓고 하던가. 함정단속은 그렇게 사용하는 말은 아니고요. 고속도로 걸어들어가면 안 되시니까 여기 고속도로에요. 올라오는데보다 교차로부터는. disag Lic지가 아닌 알 것 같 sabot. 된다. 불lle이 끝나고. 그럼요. 괜찮아. 그렇게 해서. 다섯. 다섯. tone 소통. 감사합니다.